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사인의 등어크니. 오늘은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에러니 어디 아이나 약속 가 주업 가 낮 시간 마오 이십 분 마파이넛디 지났어요 반 후 미안해요. 지금 버스 안에 있어요. 길이 너무 막혀요. 미안해요. 지금 버스 안에 있어요. 길이 너무 막혀요. 도요일하고 일요일은 도로가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일찍 나와야 돼요. 도요일하고 일요일은 도로가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일찍 나와야 돼요. 도요일은 도로가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일찍 나와요. 도로가 항상 복잡해요. 그리고 일찍 나와요. 그리고 왜 전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왜 전파를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늦지 않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늦지 않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늦지 않을게요 다음부터 늦으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다음부터 늦지 않을게요 다음부터 늦지 않을게요 미리 연락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맞아, 그럴게요 다음부터 늦지 않을게요 따라하세요 송타당쌤 도안씨 지금 어디예요? 약속시간이 20분 지났어요 미안해요 지금 버스 안에 있어요 길이 너무 막혀요 도요일하고 일요일은 서로가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일찍 나와야 돼요 몰랐어요 빨리 갈게요 몰랐어요 빨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왜 전파를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늦지 않을게요 다음부터 늦지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자, 능주 년은 죽네 능비덕으로 가르쳐 줍뎅뎅뎅뎅뎅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